김정일 동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사회주의 수호전과 주체의 강성대구 건설 위협을 승례로 이끄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주체의 80일 1992년 4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용적 조선민군 창군 예순돌경축 열병식을 녹화실황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일성 광장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잠시 후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용적 조선인민군 창군 예순돌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김일성 광장과 그와 이따운 대통령들에는 열병식에 참가할 항일혁명투사 종대들과 로병종대들, 만경대혁명학원학생 종대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 및 병종군사학교 종대들과 영예군위사단 종대들, 조선인민경비대 종대들과 조선인민군 기계와 부대들, 노농저기대, 붉은청년군의대 보병 및 기계와 종대들이 줄지어 정렬해 있습니다. 광장 초대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조선민초생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대의 대의원들,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열사 유가족들, 공화국 영웅들과 노력영웅들을 비롯한 공로자들,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중앙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조선인민군 군인들, 조선인민군 창건 예순들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다리잡고 있습니다. 초대석은 또한 조선인민군 창건 예순들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온 군사대표단들과 대표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로 차이 있습니다. 급급금으로 다. 미당 박빛이의 미래한 수령이신여, 백조선인비를 첫번째 cie이신 김윤last온 태원 Θ effectively 회원님께서 여러 나라 당깃고가 수만들 조선단단단 Irene 황당 보석단이 나오시왔습니다. 영웅님 세ризiß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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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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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세계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개다니요! 김일성 군사 종합대학 전개는 걷게! 기타는 우루! 도로! 오케! 정! 의 기준 앞으로! 끝! 영예의 김일성 군장을 수여받은 3대혁명 결근기 김일성 군사 종합대학 전개를 숙여 전군 평화의 불간을 이루는 각도 군사대학 군사학교 일병정대들의 일병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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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л! 정! 이 당의 전군 주체사사가 방침을 높이받들고 인민군들을 주체용에 피받불어 넘친 일패의 당군으로 통화해 나아갈 옥생신념이 비껴 끌업니다. 바다의 그릇에 곽사리올리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대군 별병종대입니다. 그렇던 침략자가 심상한 중국의 푸른 바다에 잠이 비어들 수 있으랴 지난주 개방 전쟁 시기 중국의 바다를 지켜싸운 대병들의 인맹성은 이를 수위 대우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있으랄 낙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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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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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백선백승의 우리당 깃발과 라몽세폼하고 깃발을 앞에 휘날리며 지금 주석단 앞으로 다가오는 우수의 철가 겨우가 눈이 서울지 백포모 땅크 여단의 열병 총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광당으로 무람찬 고신들을 높이 지켜든 주계와 포병들의 열병 총재가 척축을 흘리면서 광당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면 우리 미원 수령님께서 항일모당 수령식이 강만 원정에 이래서 멀적의 포성으로 강도일제를 전율케 한 그때로부터 우리의 포병 무력은 혁명 무력 건설 역사에 얼마나 빛나는 승리의 미원을 알아텔렸습니까.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정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정수적 항첩을 높이 만들고 책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려 적들을 격렬 수호당한 우리의 영웅적 고병들. 문화의 나날 1211고지와 홀미도에서 불타는 낙성강에서 풀받을 쌓은 노웅 고병들의 불굴의 기상이 저 강력한 기계와 중대의 불굴에서 백불의 천배로 불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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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언어떤 정약자도 능히 때려보시고 국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를 튼튼히 보유할 수 있는 우리의 강위력한 국방력. 그것은 비당자위로선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히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조 군사 사상의 불폐의 생활력에 대한 일대의 시위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떤 침략자라도 또다시 감히 붐벼된다면 인민과 인민군제는 국제조선, 군조선의 명예를 걸고 그때 있게 싸워 이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인민군제의 용기 인민군제에 제작은lov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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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par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a聖 shorter bucks 한글자막한 한효정 이더운 노놈 조기대원들이 구름넘히 나아갑니다. 한 명장의 예지와 소비를 지니시오. 농무충려를 다 겸비하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선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침작자도 단배에 때려놓길 불폐의 현명성 민간 무력으로 억상에 달한 우리의 노놈 조기대원들은 언제나 현명의 무기를 억상에 들어잡고 우리의 사회주의 도국을 절벽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 명장의 예지와 소비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노놈 조기대원들이 노놈 조기대원들이 시작됩니다. Sous-titrage ST'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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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s-titrage ST' 501